만약에 테슬라는 주행 중에 문을 열면 어떻게 될까 자, 디너를 넣고 가다가 아, 이게 버튼식인데 아, 이게 정차를 해야지 정차를 해야지 여기입니다 뭐 하여튼 테슬라는 주행 중에 문이 열리지 않는다 그럼 아주 낮은 차 속에서는 아, 문을 열고 가면 되네구나 문을 열고 가면은 주행이 되는데 계속 경고범이 열린다 근데 네, 조금이라도 차 속에 올라가면은 문이 안 열립니다 근데 정차는 그때 열려요